일단은 헤비라인으로 근데 여기 꼭 헤비라인이랄 때가 있을까요? 아무데나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상대방이 구축이 많으니까 바샷 지나갈 때 한 두어대 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로랭이나 바샷 뭐 이런 애들 지나갈 때 한 번 놀아보자 레벨 엄마야? 이 C급이야 이게 뭐야? 갑자기 나오고 난리여? 부담스럽게 실려 순간 여기 왔어 호호우 아싸 오오 극딜 좋구요 때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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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183이 지금 어 아 183 쏜게 아니잖아 어이구 이렇게 되면 183 무조건 잡아야됩니다 걔도 183을 잡았으니깐 뭐 다행이여 스팟 한번 더 찍어볼걸 요호우 요호우 냥냥냥냥냥냥냥 어디갔지? 트랙 지금이 닿! 그렇지 나이샤 좋구요 저어 전발이 좋군 나는야 슈퍼 정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셈 이러다가 T30한테 한 대 맞는담 저어 미구에게 미친놈은 나여 그 누구도 여기 넘어갈 수 없으셈 근데 여기 좌충뿐 각이 나와요 이쪽에서 쏜거 같애 뭐가? That's going to win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모노모进actic 못 넘어가게 했으니까 천천히 게임을 풀어갔봅시다 요호우우 왜 안 쏘지 Geoc Sch shi Geoc sp 베irmi 그 esos 보이지나? 어떻게 하면 잘쌌다고 소문이 날까? 진짜 이번엔 올라가면 맞을 것 같거든요? 나이스 자주 자주만 올라인 멘탈이 올라가 오케이! 잘하고 있스 불안한데 아우! 내릴 줄 알았다 자주포가 여기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못자지 없나? 본지는 아구 어 여기있네 나이스 트럭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발을 못 맞추다니 이런치 얘기랄 야 본지는 니들을 막아야된다 나 부근다 T92 탐빠졌지 오케이 세 발 남았지 세 발 남았지 살마저가 점점 초기화를 못시키지 않은거야 이거 T92 장전이 애매한데요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 지금 T92 장전이 10초 남았거든 8 7 6 5 4 3 2 1 땡 전반장전 끝남 웃잠 잘하면 내가 죽겠는데 뭐야 엉뚱한대 보고있잖아 내가 당황했구나 왜 나를 안 모르지 내가 밑에있는거 뻔히 알면서 이 녀석 좋구요 프리틸강 나오죠 7의 7이야 2 2 2 2 3 2 2 3 2 4 4 4 5 5 5 4 5 5 5 6 6 5 6 5 5 5 6 6 6 6 6 음 역시 프리미엄이야 돈을 잘주는군요 어우 2만원이나 이게 흑자를 주자니 정찰들도 꽤 잘먹었네요 나쁘진 않았으